사실 주인공은 이렇게 훅 이어서 아우 졌어 안녕하세요 아이 키워미가 제일 예쁘게 하고 오라고 아 나 너무 예쁘다 머리 안 보이겠는데? 여기 밖에 안 보이겠는데? 아니요 저는 아예 안 나올 거예요 거의 안 나와요 아 진짜요? 안 나올 거예요 내가 다 넘겨주시겠는데 넌 여기서 하수도 있고 저 하수도 있고 하수도 있고 하수도 있고 하수도 있고 진짜 아 보여서 멋있어 손님들 없어 잡혔으면 돼 resurrection 너무 멋있어 응 빵, 빵, 네 따, toddler 귀혼 멋있다 붙 크 파 데나 주 우 바 바 바 바 두둥 차 팔 parents овор one 두 여 둘 적 , resonated 아... 최고! 아 최고! 아 많은 포즈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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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이 너무 많아 어디까지 만나 투여우 투여우 아이고 아이고 아 근데 매이저님 허리가... 팔을 조금 밀어 옷이 뻑뻑해서 몰라도 한 손 밀어 그냥 한 손으로 밀어 이렇게 밀으면 안 돼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안 되면 다른 것 같아요 아 이게 안 맛있어 어저께 체력이 다 빠지고 체력이 하나도 안 돼 근데 지윤아 어쨌든 이거 너가 하기로 얘기를 한 거여서 그건 너가 책임져야 돼 그러면은 이렇게 오히려 좋아 진짜 괜찮아요 네 가볼게요 샘바이 하겠습니다 샘바이 하겠습니다 갑자기 마지막에 바꿨는데 무대 안무 마지막이요? 없어졌어요? 잘 됐나요? 애들 도와줬어요 나 너무 길이 나 너무 길이 나갖고 춤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차가 안 나와서 오늘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? 1등 할 것 같아요 노래를 너무 라이브로 잘해주셔서 아우 감사해요 다른 팀도 다 라이브로 하시죠 아 너무 좋아 어떻게 되는지 아 진짜 일단 여기서 진짜 다 죽어 여기서 다 이제 앞에 팬분들 기정끼리 지리실 것 같아